도리랑 도트가 제일 좋아 마찰을 끄고 모래 언덕을 지나네 이빨은 작아도 먹는 걸 좋아해 왜 갑자기 돼지 잡는 소리를 냅니까? 도트와 돌리는 제 노래를 좋아해요 편안해지나봐요 아... 저는 불편해지네요 불편해지는 것 같은데요 알았어요 그럼 도리랑 도트가 제일 좋아 마찰을 끌고 모래 언덕을 지나네 신천들! 니들 차례야 아야! 왜 찔러요! 아 맞다! 일어나 우딘! 시작됐어! 자! 어서 말을 해! 시작하라고! 아야! 알았어요! 알았다구요! 자 지금부터 무차별 풍력쇼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출전팀은 위지의 땅에서 온 신비하고 위험하고 또 조금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는 냄새 고약한 해적 일당입니다 링에 입장하는 상대 선수는 놀랍고도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뭐야... 진짜로... 아... 기름칠한 돼지군요 살짝 김이 빠지기는 하지만... 아무튼 돼지를 잡으면 승리합니다 어... 보십시오! 돼지를 잡았군요 아무래도 좀 더... 위협적인 상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유지대의 하수구에서 온 사나운 토르톨랄입니다 상대를 거북하게 만드는 거북이! 에헤! 수비의 제왕! 거부하고 싶지만 너무지! 거부할 수 없는 거북이! 루드비! 루드비가 쓰러졌습니다! 세상에 이 해적들 끈질기군요! 하지만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음 도전자는 잔인함의 최강자니까요! 그야말로 물고기가 내가 된다! 자유지대의 미쥬광이는 나였나! 하루에 펀치 100회! 이걸 매일 반복한다! 주먹세계의 최상의 포식자! 상어 주먹 틀어쌉! 언데드? 줄다 자루로 가고 있습니다! 놈들을 없애야 합니다!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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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데드가 함께하는 말은 없었는데! 동무가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 언데드랑 같은 편이거든 이 멍청아! 아하! 대장! 전문 용어로는 퍼세이크는 아닌가요?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요!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우린 카브볼을 쓸까거든요! 카브볼! 카브볼! 오우! 카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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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카브볼이야! 카브볼이야! 비켜라! 멍청한 놈들아! 신선한 배추 사세요! 아하! 미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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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성가시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 같군요. 안타깝지만 헛수고입니다. 감사합니다.